안녕하세요. 고생마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모양을 보시면 똑같죠. 지금 먼저 두는 쪽이 이기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이 먼저 두기 때문에 한이 이기는 방법인데요. 그리 어렵지 않은 모양이죠? 이기는 방법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장군 치면서는요. 이거는 안됩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수비 들어와야 되는데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장군을 쳐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장군 치면 원위치되니까 천상위교를 때려야 되겠죠? 장군 멍군 이럴 때 너무 쉽게 장멍군 이기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장군 치고 나서 멍군 때리는 수로 간단하게 장멍군 장멍군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